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추리작가는 정혜연 작가일 겁니다. 판매 부스만 보면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정혜연 작가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단편만 소개해드리는 건 좀 아쉬워서 비교적 초기 작품 중에서 하나 골라서 장편 낭독해드리려고 합니다. 긴 항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작합니다. 정혜연 작가 죽은 자의 일기 112 신고센터로 한 사건에 대한 신고가 거의 동시에 네 통이나 접수되었다. 그만큼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었다. 사건에 관할서인 영인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한 것은 정확히 사건 발생 10분 후였다. 주상 복합 건물 앞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있었다. 형사들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 급히 폴리스 라인을 쳤다. 뒤따라 도착한 과학수사대에서 시신의 사진을 찍고 흰 천으로 덮었다. 현장 보존을 해야 하니 시민들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궁금증에 목을 길게 빼는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사이를 영인경찰서 형사 2팀 서동현이 느긋하게 비집고 들어갔다. 팀장님! 서동현을 보고 반색하며 다가온 것은 지신 후 경장이었다. 서동현은 그의 인사를 고갯짓으로만 받은 다음 시신을 눈으로 훑었다.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었다. 머리를 중심으로 뻗쳐나온 엄청난 피가 홈드레스로 보이는 흰색 원피스를 적시고 있었다. 시신으로부터 두 발자국쯤 떨어진 곳까지 피가 튀어있었다. 사실 누워있었다기보다는 가지고 놀던 인형을 누군가가 마구 던져놓은 것처럼 보였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아스팔트 위를 가르고 있었다. 서동현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지신 후가 얼른 설명을 붙였다. 17층입니다. 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사였겠군. 네, 거의 직사에 가까웠을 겁니다. 서동현은 시선을 거두고 지신 후 경장을 보았다. 지경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추락사였다. 추락 당시 목격자가 적지 않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학원에 다녀오느라 밤늦게 귀가하는 고교생 아들, 딸을 맞이하기 위해 단지 안으로 내려온 입주민들이 많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여자가 떨어졌다. 동시에 비명이 아파트 내부를 뒤흔들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은 28세의 직장인 여성이었다. 아주 찰나의 일이었지만 사고 직후 추락한 여성의 손가락이 몇 번 파르르 떠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목격자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야근을 한 뒤 퇴근하던 길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엔 자살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지경장이 덧붙였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삼 아파트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꽤나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1층부터 5층까지 레스토랑, 헬스클럽, 마트 같은 시설이 입주해 있었고 6층부터 꼭대기층까지가 거주 생활 공간이었다. 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하여 번잡하지는 않았다. 최고급 시설들만 허가를 받아 입주해 있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흉보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강남의 한 복판, 꽤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곳에서 사는 여자의 자살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끌어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는 점점 공간에서 밀려 뼛속을 파고 들어가는 법이다. 서동현은 112로 신고된 투신 자살 건만 연락을 받았다. 그 뒤 현장에 형사들이 도착했고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비원을 불렀다.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경비원이었다. 그는 사망자가 1702호의 여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형사들이 즉각 1702호로 방문 진입하자마자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 1702호라. 네, 집안에서 죽은 건 70대 노인입니다. 추락세한 여성하고 가족관계입니다. 교살,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은? 지신우는 설명을 이었다. 형사들이 집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 거실에 한 중년의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여자의 신원은 1702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방옥순.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온 길이라고 했다. 외부로 나갔다가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단지 안이 소란스럽고 경찰차가 보이긴 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일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널부러진 시신에 놀라 주저앉은 사이 경찰들이 진입했다. 서동현은 지경장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1702호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이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추가 지원을 나온 형사들이 현장 보존을 위해 구경꾼들을 내몰며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서동현과 지경장은 폴리스 라인을 들고 허리를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호화롭다. 내부의 첫 인상은 그러했다. 서동현은 평생을 벌어도 살아보지 못할 80평대 아파트였다. 천장의 화려한 조명빛이 대리석 바닥재 위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들어서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야트막한 계단 밑이 거실이었다. 왼쪽 벽에 서 있는 장식장에는 화려한 상패들이 질비했고 발코니로 통해 있는 통유리박 야경은 이 집의 어떤 고급 가구보다도 더한 명품이었다. 대충 얘기를 들은 대로 엎어진 노인의 시신이 거실 정중앙 소파 바로 옆에 있었다. 베란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곳을 통해 젊은 여성 쪽이 추락한 것이라고 생각됐다. 장옥란 76세 추락사한 주미란의 시어머니입니다. 지경장의 설명을 들으며 동현은 다시 시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목에 교살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붉은 줄이 낙인처럼 그어져 있었다. 동현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뒤에서 당했군. 네. 목에 남아있는 흔적이 목 뒤에서 교차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목에 줄을 걸어 뒤에서 강하게 당겨 압박했을 때 남는 흔적이었다. 침입 흔적은 지금 지문 감식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교살당한 피해자에게서도 고통 때문인지 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쥐어뜯은 흔적은 있지만요. 몸싸움을 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그리고 지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미란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게 아닐까요? 서동현이 손을 들어 올리며 그의 말을 제지했다. 아서, 사건에 앞서서 선입견 생기는 거 좋지 않아. 목격자라는 입주 가사도우미 어디 있지? 아, 방에 있습니다. 시신 발견 후 너무 충격이 커서 쉬게 해줬습니다. 여형사가 같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연락했습니다. 곧 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지경장이 말끝을 흐렸다. 의아해하는 동현에게 바짝 다가서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저, 그 피해자의 아들이면서 투신한 여자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동현은 대답 없이 미간을 찌푸렸다. 퀴즈풀이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경장을 노려보자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강호성입니다. 국민당의 그 강호성 말입니다. 허... 하고 서동현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뱉었다. 강호성이라면 지경장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한 것도 이해가 갔다. 정치를 잘 모르는 서동현도 강호성의 이름만큼은 알고 있다. 국민당이 정치계의 젊은 피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 모를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영인시장 선거를 10일 앞둔 시점이었다. 강호성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개인적인 면에서도. 강호성 후보와 그의 아내 노모 입주 가사도우미가 이 집 구성원의 전부입니다.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경비원을 통해 입주자 카드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동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추가로 도착한 과학수사대가 진입해 있었다. 거실에 있는 가구들과 베란다 시시에 과학수사대원들이 붙어 지문을 채취하고 있었다. 서동현은 시시내 근처와 베란다 근처를 주의깊게 살폈다. 별다른 것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현장 그대로 보존한 거야? 예. 아직 아무것도 이동한 건 없습니다. 사진도 아직 찍는 중이고 지문 채취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직 이 집에 남은 가족인 강호성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신우 경장의 말이 맞았다. 강호성이 와야 평소와 달라진 게 없는지 알 수 있다. 아직은 그 어느 것도 현장에서 옮길 수 없다. 뭔가 이상한가요? 지신우가 흥미로운 눈으로 물었다. 찜찜한 건 있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서동현은 대답했다. 벌써부터 사견을 늘어놓으면 자칫 수사의 선입견이 생겨버리고 만다. 일단 목격자를 만나보지? 바쁘게 움직이는 형사 하나를 향해 손가락을 퉁겼다. 형사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노인의 시신을 가리켰다. 네? 형사가 과학수사대 쪽에 사진을 다 찍었는지 물어보았다. 과수대 쪽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형사는 미리 준비해온 흰 천을 시신 위에 덮었다. 동현은 이 집의 가사도우미 방옥순이 쓰고 있다는 방의 문을 열었다. 침대 끝머리에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걸터앉아 있었다. 안색이 하얗게 질려 아직도 공황상태로 보였다. 그 앞에 여형사가 앉아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서동현이 들어가자 여형사가 일어섰다. 눈을 맞추고 서동현이 고개를 끄덕해 보였다. 여형사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넘겨주고 방을 나갔다. 지경장이 뒤따라 들어왔다. 서동현은 여형사가 넘겨준 파일을 훑어보았다. 방옥순 씨? 자기의 이름이 불리자 방옥순은 멍했던 얼굴을 들었다. 서동현은 화장대의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의 앞에 앉았다. 방옥순 씨 맞죠? 이 댁에 가사도우미를 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간신히 들어올린 주름진 입술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비실비실 새어나왔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대답 대신 서산댁은 입고 있던 주름치마를 움켜잡았다.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손끝을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좁은 이마에 새겨 넣은 눈썹 문신 위로 땀이 맺혀 있었다.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옥순 씨는 외출하셨다가 돌아온 길에 사고를 알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인데 외출은 어떤 일로? 서산댁이 황망한 눈을 들고 서동현의 얼굴을 보았다. 아마 대충은 여형사에게 이미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란 마음에 중얼중얼 내뱉는 것과 조금 정신을 차린 뒤에 생각을 정리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수사현장이다. 답변을 재촉하듯 서산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산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한 시쯤 됐나 좀 덜 됐을 때였나 큰 사모님이 딸기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큰 사모님이라는 것은 76세의 노인 장옥란을 말하는 것이다. 어차피 트리오랑 세탁세제를 사야 해서 집을 나섰어요. 마트 봉투가 현관 앞에 널부러져 있던 것이 생각났다. 나가시는 걸 주미란 씨도 알고 계셨나요? 작은 사모님이요? 네, 당연히 말씀드리고 나갔어요. 제가 없는 동안 찾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 길로 나가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갔다고 했다. 밤시간인지라 사람이 많지 않아 느긋하게 이것저것 구경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역시 남의 집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장을 보기가 꺼림칙해서 조금 돌아보고 난 뒤 살 것만 사고 나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파트 앞이 소란스러웠지만 그러려니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집에 들어가는데 거실을 가득 채운 서늘한 공기에 반사적으로 눈이 베란다로 옮겨갔다. 베란다 실시가 열려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곧 응접실 테이블 근처에서 쓰러진 장옥란을 발견했다. 가서 흔들어본 순간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예감했고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했다는 것이 방욱순의 얘기였다. 보고서에 적힌 신고 시각은 밤 11시 52분 진술과 맞아떨어진다. 갑자기 그렇게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나요? 서산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식을 좀 즐기시는 편이에요. 작은 사모님께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려도 잘 듣지 않으셨죠. 특별히 정해놓고 드시는 건 없었고 뭐 이것저것 그때그때 생각나는 음식을 찾으셨어요. 힘드셨겠네요. 마트에 자주 가셔야 했을 테니 수첩에 그녀의 진술을 적어넣으며 서동현은 가볍게 말을 건넸다. 목격자의 진술을 받을 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단독으로 경찰과 대면하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다. 칠순이 가까운 노인 그것도 심약해 보이는 여성이라면 그 긴장은 더해진다. 그래서 취조를 할 때 질문에 완급 조절을 하는 편이었다. 네? 아,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어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서산댁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간식을 아, 네. 매일같이 드시기는 했고 뭐 정해놓고 드시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채울 때마다 큰 사모님께 꼭 여쭤보고 사왔어요. 그리고 부잣집이잖아요. 작은 사모님이 항상 모자라는 게 없이 고기며 과일을 채워 두셨어요. 하지만 과일은 보통 제철 과일을 사니까 딸기는 사다 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네, 하고 서동현이 대답했다. 수첩에 딸기라고 적었다. 아,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도 슈퍼가 있을 텐데 왜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까지 다녀오신 거죠? 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는 열심히 문을 닫아요. 확인해 볼까요? 지신우가 목소리를 낮추고 서동현의 귀에 속삭였다. 그러나 서동현은 그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짓말이라기엔 확인이 쉬운 사항이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적다. 그때 노크소리가 들렸다. 지신우 경장이 문을 열었다. 형사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강호성 씨, 도착했답니다. 지금 주차장이래요. 어, 그래? 지신우가 서동현의 얼굴을 보았다. 서동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곤 방옥순을 보며 수첩을 덮었다. 방옥순의 얼굴 위로 기쁜 기색이 슬쩍 스쳤다. 끝난 건가요? 일단은요? 일단이라면은 혹시 또 여쭐 게 있으면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방옥순은 머뭇거리다 나직한 한숨을 뱉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부담스런 일일 터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실망한 모양이었다. 조사하는 입장 역시도 그다지 녹록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옥순에 대해 수첩에 적어 넣으려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다. 지신우와 서동현이 동시에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지신우가 방문을 열고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열린 문 사이로 사내의 오열이 들려왔다. 자 지금부터는 강호성의 입장에서의 서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가자 자신의 집 문앞이 소란했다. 경찰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현관 양옆으로 서서 구경꾼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아직 기자는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 붙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거슬렸다. 그는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 득달같이 현관물을 향해 뛰었다. 오열을 터뜨렸다.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 두 명이 강호성을 알아보고는 양옆으로 비켜섰다. 강호성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뛰어올라갔다. 거실 정중앙에 흰 천이 덮인 시신이 누워있었다. 그는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 공기가 숙연해졌다. 어려보이는 여자 경찰 하나가 오열하는 강호성을 보다가 촉촉이 젖어오는 눈가를 스며시 훔치는 것이 보였다. 천에 쌓인 어머니의 시신은 살아있는 것과는 다른 촉감을 느끼게 했다. 그의 오열이 더욱 소리를 높였다. 강호성 씨 강호성의 울음이 뚝 그쳤다. 어머니를 끌어안은 그의 미간이 살짝 구겨졌다. 감히 어떤 새끼가 이 강호성에게 씨 자를 붙이는 건가. 그는 고개를 들고 자신을 부른 쪽을 쳐다보았다. 형사 두 명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명은 모두 사복 경찰이었는데 둘 중 비교적 젊은 한 명은 강호성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강호성의 눈길이 향한 곳은 나이가 많은 쪽이었다. 씨를 붙인 쪽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다. 뭔가 거슬렸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는 오열했다. 잠시 뒤 그는 안방의 침대로 가 걸터 앉았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가 털썩 주저앉자 눈물을 찍어 누르던 여형사가 찬물 한 컵을 떠왔다. 그걸 받아 마시는데 아까의 형사 두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진정이 되셨습니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 것은 젊은 쪽의 남자였다. 강호성이 컵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형사계 지신우 경정입니다. 네, 말 끝을 내리며 다른 쪽 형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비교적 나이가 든 쪽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할 생각도 없는지 방을 시선으로 훑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불쾌한 기분이 몸에 들러붙었다. 그 시선을 읽었는지 지신우 경장이 말했다. 아, 이쪽은 형사팀장 서동현 경감입니다. 아, 네. 목소리에 힘을 빼고 대답했다. 그제야 서동현이라는 형사의 눈이 이쪽으로 느긋하게 돌아왔다. 눈빛이 제법 매섭다. 많이 놀라고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신우 경장이 말을 걸어왔다. 강호성은 마른 입술을 혀로 핥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자를 문자요? 물어본 것은 서동현이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강호성은 양손에 얼굴을 묻었다. 왠지 서동현과 눈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남들이 보기에는 슬픔에 빠진 듯해 보일 것이다. 마른 세수를 하고는 이내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를 찾아 형사들 앞에 내밀었다. 지신우가 그걸 받아 확인하고는 곧장 서동현에게로 넘겼다. 서동현이 문자 내용을 묘한 표정으로 읽었다. 고개를 들고 그가 물었다. 휴대폰을 확인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휴대폰을 확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강호성은 금방 알아듣질 못했다. 네? 하고 되묻고는 언급결에 다시 네? 하고 대답했다. 서동현이 버튼 몇 개를 눌렀다. 전화는 안 하셨네요. 네? 서동현은 강호성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휴대폰을 보았다. 버튼 몇 개를 눌러 다시 문자메시지를 불러내었다. 찍힌 그대로 읽어보였다. 내가 매일 아프다고 해서 당신도 지칠 거야. 미안해. 미안했어. 나도 살기가 힘들었어. 그것만 이해해줘.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런 문자를 읽고도 전화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옆에서 듣던 지신우가 깜짝 놀라 강호성에게로 고개를 획 돌렸다. 문자를 받고 강호성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강호성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내는 평소에도 자주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선거가 코앞이라 너무 정신없기도 했고 뭐 늘 보내던 그런 말인 줄 알고 늘 그런 말을요? 혹시 우울증이? 지신우의 질문에 강호성이 곤란한 듯 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딱히 검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우울증도 있긴 했겠죠. 아내는 말기암 환자였어요. 아 하며 지신우가 납득했다. 서동현이 그렇군요 하며 휴대폰을 끄고 강호성에게 돌려주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정황상 어머님께서는 누군가한테 목을 졸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투신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는 건 아내가 어머니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받은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요. 네. 혹시 그렇게 되는데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해야 하는 이유 같은 뭐 혹시 뭔가 아시는 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강호성의 미간이 찌푸러졌다. 집안의 치부를 남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느껴졌다. 그는 극적으로 보이게끔 창밖을 물끄러미 응시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십니다. 지신우가 신음을 흘렸다. 가끔 제 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정신을 잃으실 때는 제가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입니다. 아내한테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죠. 벽에 똥칠을 해대는 사람보다야 낫지 않겠느냐고 형사님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좀 심했어요. 어떤 날은 폭력 성향이 심각하게 나타났죠. 처음에는 아주 가끔 가다 한 번씩 있는 정도였는데 근래 들어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어대면서 모욕을 줬어요. 시어머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걸까요? 아니요. 아내는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동정했죠. 아... 그렇다면... 점점 힘들게만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선입견이 흔들리는 말이었다. 그걸 빼면 이유가 가늠되지 않았다. 얼마 전 의사가 아내한테 시안부 선고를 했어요. 3개월을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동현도 지신우 경장도 입을 다물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차릴 수 있는 최대의 예의였다. 아내는 자신이 먼저 죽고 난 뒤 어머니와 제가 걱정됐을 겁니다. 어머니가 제 정치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어머니를 동정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 그러고 보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한 후 지속적으로 여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남편한테 한 거 한 번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따르고 순종만 하는 것이 내조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절 키워내셨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내 본 일이 없을 정도셨죠. 이제야 며느리를 보고 좀 편해질 만하니까 치매가 온 겁니다. 아내는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간혹 그런 말도 했죠. 자기 몸이 조금만 더 버텨서 어머니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구요. 아 지신우가 팔자 눈썹을 하며 그의 말에 응했다. 안타깝다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동현의 표정은 딱딱했다. 그는 재킷 안쪽 포켓에서 꺼낸 검은색 낡은 수첩에 몇 가지를 적어넣고 있었다. 강호성이 물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서동현이 수첩을 접어 포켓에 다시 집어넣으며 고개를 들었다. 일단 지금 현장 상황으로는 다들 생각하듯이 아내분께서 어머님을 살해하고 곧장 자살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고요. 수사는 종결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일단 현장 상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당분간 여쭤보거나 부탁드릴 게 생길 수 있겠죠? 마음도 복잡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뜻 보면 아주 공손한 말투일 수 있지만 강호성은 조금 거슬렸다. 현장 상황만 봐서는 이라든가 혹시 모르니 같은 단어의 사용이 더욱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사모님과 어머님의 소지품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혹시 뭔가 미심쩍은 거라도 서동현이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살에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냥 일상적이라는 말에 강호성은 안심했다. 보라고 하면서 강호성은 왼팔을 긁었다. 여기저기 긁어서 생긴 흉터가 가득한 팔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긁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서동현과 눈이 마주쳤다. 멋쩍게 웃으며 그가 말했다. 제가 피부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서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근데 혹시 사모님께서 일기 같은 거 쓰셨습니까? 유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일기를 찾아본 것이다. 근래 그녀의 심리 변화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일기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쓰는 건 본 적이 있지만 그게 가계부인지 일기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만큼 자신은 너무 바빴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 사실은 아내가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한 적도 없었다. 애초에 아내와는 필요에 의해 엮인 관계였다.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미혼 상태는 쉽게 스캔들에 노출된다.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했다. 물론 성적 욕구를 바깥에서 해결할 수 없어 빨리 앞당긴 결혼이기도 했다. 하지만 쉽사리 결정할 수도 없었다. 결혼은 그 당시에 그에게는 이미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대기업의 딸 검사 등등이 그의 결혼 상대자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천의 고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지방대 출신의 정숙한 여자 그 조건에 주미란이 완벽하게 부합했다. 어머니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녀와의 결혼은 뒷배경도 돈도 아닌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정직한 남자라는 이미지를 그에게 주었다. 결혼으로 부는 이뤄낼 수 없었지만 부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그에게 안긴 셈이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시의원 출마 시에도 공천을 쉽게 받았으며 국민적 호감을 등에 업고 당선되었다.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내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자였다. 게다가 입도 무겁고 가진 것이 없으니 순종적이다. 그의 정치 인생에 최적화되 있는 여자였다. 제가 워낙 바빠서 일기를 썼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성은 문득 불안감을 느꼈다. 일기장 같은 것까지는 모르지만 짤막한 단상을 쓰는 다이어리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와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아내의 물건을 뒤지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의심받을 공산이 컸으니까. 그는 형사들에게 둘러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2장 강호성 아내 그러니까 주미란의 방에서는 별다른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계부 한 권이 나왔다. 다이어리나 일기장 같은 것은 없었다. 혹시나 싶어 서동현은 가계부를 뒤적여 보았다. 자산 규모가 엄청나다고 알려진 정치가의 아내 치고 꽤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이 의외라면 의외였다. 한쪽 면에는 10원 단위까지 지출 내역이 적혀있고 옆면에 영수증이 빼곡히 붙어있었다. 서동현은 강호성의 동의를 얻어 가계부를 조사를 위해 가져갈 수 있는 수거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주미란의 생활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 터였다.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상심이 크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네는 지신우에게 강호성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서동현은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강호성은 극심한 우울감에 젖어있는 얼굴이었다. 한달 한시에 어머니와 아내를 잃은 남자의 지독한 고통 그 자체가 여실히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부지불식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서 의뢰해 보이는 표정이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인지 서동현은 알 수가 없었다. 돌아가기 위해 신발을 신었다. 이미 현관 밖에 포진해 있던 구경꾼들도 돌아간 상태였다. 밖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로 부터 이 주상복합의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는 중년의 여자 하나가 찾아와 아파트값이 떨어지니 폴리스 라인을 걷고 비공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다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란스러우면 안 되니 구경꾼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부녀회장이 난리를 피워진 덕분에 수월했다며 우스갯소리도 했다. 현관문 앞까지 강호성이 따라 나와 배웅했다. 그때 안쪽에 있는 방에서 방옥순이 나왔다. 사장님 사장님이란 강호성을 부르는 호칭 같았다. 방옥순은 아직 얼굴이 파리했다. 강호성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방옥순의 두 손을 맞쥐었다. 서산댁 많이 놀랐죠. 사장님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음 좀 가라앉았어요 편히 쉬지 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데 지신우가 서동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이만 가요 뭘 그렇게 보고 있냐는 듯한 말투다. 알았어 하고 대답하고는 조금 더 서서 둘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아픔을 나누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의아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마음에 뭔가 걸려있다. 묵직한 돌에 가슴을 눌린 것 같기도 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완전히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가슴을 내리누른 이 돌을 치울 수 없다는 정신적 경고였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말이 없자 지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건? 뭐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죠. 강호성 씨 말대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글쎄 그걸 효부로 봐야 할지 애매해요. 흠 어쨌든 이번 사건은 유족이 유명인이라 좀 소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빨리는 끝나겠네요. 과연 그럴까? 네? 네? 하고 지신우가 되무른 순간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에 멈춰섰다. 서동현은 벽에 기댔던 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지신우가 뒤따라오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서동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 있는 곳까지 걸었다.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지신우에게 던졌다. 지신우가 이크 하면서도 공중에서 날아든 차키를 잘 잡아내었다. 운전해 신세지는 주제니까 아이고 서러워라 지신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출동한 형사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개인 차량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뒤늦게 온 서동현과 함께니 돌아갈 때는 그의 차를 얻어 타기로 한참이었다. 서동현이 조수석에 올라 문을 닫는 걸 확인한 지선우가 시동을 걸었다. 지하 주차장에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퍼졌다. 과연 그럴까라니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으세요?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지신우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확실하지 않은 걸 웬만하면 발설하지 않는 서동현의 스타일을 알기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다. 서동현은 조수석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장웅란의 시신을 덮고 있는 천 말이야. 강호성은 그걸 걷어보지도 않았어. 천 이요? 병사를 제외하곤 자신의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에 뛰어온 사람이 시신을 덮고 있는 천을 걷어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생각보다도 더 적다. 더군다나 얼굴을 확인하고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아무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어머니의 사망소식과 거실에 시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납득 가는 행동이 아니다. 서동현은 그런 의혹을 말했다. 어 그런가요? 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신을 보는 게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 서동현은 말을 덧붙였다. 내가 목이 졸렸다고 말했을 때 그 남자 놀라지도 않던데? 허어 하며 지신우가 숨을 멈추는 것을 느꼈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장웅란이 교사를 당한 것은 서동현도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강호성에게도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만 통보됐지 사망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살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직접 목을 졸랐다는 것을 처음 안 남자의 표정이 그냥 슬프기만 했던 것이 과연 일반적인 반응일까? 그럼 선배님은 혹시 강호성이 딱 순간 서동현의 주먹이 정확히 지신우의 머리에 박혔다. 악 하고 지신우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 좌우로 크게 요동쳤다. 내가 선입견 갖고 수사하지 말랬지? 아 정말 그렇다고 운전하는 사람 머리를 때리십니까? 어? 이거 폭행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살인 미수입니다 이거 고소해라 고소해 참 나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얼른 고소하러 들어가라고 어디 가실게요? 차가 도로변 쪽으로 서서히 붙었다. 멈춰 서자마자 서동현이 조수석에서 내렸다. 운전석에 있던 지신우가 상체를 쭉 내밀고 창을 통해 서동현을 보았다. 어디 가시는데요? 범죄 없는 세상! 예? 차는 경찰서에 갖다 놔라! 어리둥절한 지신우를 뒤로 하고 서동현은 거리의 어둠으로 스며들어갔다.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말랬지. 서동현의 앞에 탁 소리를 내며 찻잔이 놓였다. 희죽 웃으며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의사 가운이 참 잘 어울렸다. 흰 피부에 검은 뿔테 안경도 멋스러웠다. 마흔 여덟의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자신에겐 참 과분한 여자였다고 서동현은 생각했다. 매번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계속 넌 병원에 있냐? 누구께서 주신 잘난 위자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열심히 벌어야지. 생활비 없어 그러냐? 워크홀릭 주제에. 피하며 그녀가 장난스럽게 그를 흘겨보았다. 의사 가운에 붙어있는 금색 명찰이 반짝였다. 하수아. 그녀는 개원한 지 2년 된 피부과에서 원장이자 닥터로 일하고 있다. 한때는 서동현의 아내였다.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나 좋은 감정으로 잘 지내왔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동현도 형사가 된 후에는 수많은 잠복수사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100%가 아니었음에도 둘은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없을 만큼 바빴기에 어찌 보면 서로에게 최적의 상대였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달랐다. 남일 때가 더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에게만 집중한 시간들이었다. 쉬는 날이 맞아 함께 집에 있던 날 서로의 존재가 번거롭다고 느낄 때쯤 그들은 더 나빠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갈라서는 편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가 서른다섯. 아이도 없고 애정보다 우정이 더 큰 관계였다. 갈라서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서동현은 이혼 뒤에 재혼은 하지 않았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뒤에도 그들은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 생활에 외로울 때면 서동현은 수아를 찾았다. 수아도 비교적 그런 서동현을 잘 받아주었다. 애초에 쿨한 여자였다. 그런 서로의 사이가 멋지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바빴어? 많이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나도 좀 쉬어야지. 다음 주에 선배 부탁으로 대학 강의 하나 땜빵해 주기로 했거든. 잘 나가네. 당신도 잘 나가잖아. 나간 뒤에는 집에 안 들어가서 문제지. 동현이 피식 웃었다. 그녀와 결혼한 뒤에도 걸핏하면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음을 수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내가 형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동현은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맞은편 건물에 내온 사인이 번쩍거렸다. 화려한 빛이 어두운 도심에서 반짝였다. 그것이 왠지 서글펐다. 많이 힘들었지? 동현의 말에 차를 마시던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눈이 곧 둥글게 휘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미소를 담고 있다. 어머니 얘기하는 거야? 응. 힘들었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벽에다 바르고 문대고. 내가 얘기했었나? 어느 날은 국을 한 눈빛 끓여놓고 나갔다 왔는데 어디서 나셨는지 연탄 한 덩어리가 그 안에 떡하니 들어있는 거야. 황당에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주 수줍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내가 쇠고기 한 근 끊어서 넣어놨다고. 아무도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묵으라고. 동현은 자기도 모르게 푹 웃었다. 수화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지옥 같고 힘들던지.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가장 많이 울었지. 친척분들이 당신이 진딸 같고 내가 사위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맞아. 맞아.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내 결혼생활. 당신이랑 산 거 아니잖아. 어머니랑 살았지. 논문을 쓰고 병원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처리하고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왜 아내 혼자 겪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모르겠다. 간혹 아내가 원망의 말이라도 할라치면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경찰서 사정이 이런 걸 어쩌냐고. 그따위 말만 쏟아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에게 있는 사정이 아내한테는 왜 없을 거라고 여겼을까. 자신의 어머니를 아내에게 맡겨놨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내가 홀가분해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런 날선 마음을 가졌을까. 많이 미안했어. 당시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다. 서동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아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쾌활하게 웃으며 동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미안하면 위자료나 더 주지. 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정말 멋진 사람하고 살았다고 동현은 생각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강호성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동현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차마 수아의 얼굴을 보고는 말하기가 어려웠다. 어머니가 어서 돌아가시길 바랐던 적은 없어? 강호성 사건을 보며 내내 수아가 떠올랐었다. 의외의 질문이었는지 원장실에 적막감이 흘렀다. 눈을 지켰떠 얼굴을 살피니 그녀는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하지만 동현의 얼굴을 마주보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아, 왜 없었겠어. 정말 나쁘지만 그런 생각 왜 안 했겠냐고.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했지. 그런 생각. 근데 말이야. 그래도 막 더러운 거 묻은 어머니를 씻겨놓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나여서 다행이다. 당신 자식 손이 아니라 나여서. 어머니도 여자니까. 강호성의 아내도 그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동현은 전화를 받았다. 수아기 너머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응, 갈게. 라고 했다. 가야 돼? 어. 갑자기 와서 사람 술 필요하게 해놓고 가냐? 그러게. 얼른 남자 만나라니까. 나 구속 안 할 만큼 무지하게 바쁘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없고 돈 많고 명자 입은 놈 있으면 연락 줘. 돈 많은 것 빼고는 딱 난데. 그는 이혼 후 더 바빠졌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늘 강력 사건을 맞다 보니 목숨은 내놓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끄럽거든. 얼른 가. 수아의 빈잔에 동현은 낄낄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로 내려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옷깃을 여미고 택시를 기다렸다. 문득 수아의 병원을 돌아다 보았다. 왠지 수아를 씁쓸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 같아 미안해졌다. 갓난의 깊은 잠이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기묘할 정도로 편안했다. 점점 치매가 심해지고 있던 어머니의 발악하는 소리도 없었고 그걸 말리느라 애원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없었다. 강호성은 이불 속에서 기분 좋게 몸을 늘렸다. 머릿속에서 어제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저... 후보님 오늘은 이만 댁으로 돌아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좌관 정태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호성은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이미 밤 11시가 넘어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미안하네. 나 때문에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아내한테 쫓겨나면 위자료는 내가 되지. 유머러스한 말에 정태웅이 슬며시 웃었다. 어서 들어가 보라는 강호성의 재촉에도 정태웅은 머뭇거리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강호성은 한사코 보좌관 정태웅의 배려를 거절했다. 내일 연설 자료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했다. 연설문은 대부분 보좌관이 작성하는 편이지만 강호성이 직접 내용을 살핀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덜어낸다. 연설을 할 때 어디서 힘을 넣고 어디를 강조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해두어야 했다.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그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려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하고 만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실수를 하는 즉시 용서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인시 시장후보에 출마한 상태였다. 지금껏 통계로 봤을 때 영인시는 50대 이상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다. 영인시는 인구의 연령이 높은 편이다. 집권당인 국민당의 강호성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변수는 있었다. 44세 강호성은 시장을 하기에는 꽤 젊은 축에 속했다. 높은 연령의 국민에게서는 아직 강호성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짙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유세에 강호성은 더욱 긴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장선거는 단지 시장이 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선거를 발판삼아 대권까지 노리고 있었다. 정태용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간 뒤 강호성은 안경을 벗고 눈두덩을 마사지했다. 새삼스레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선거 캠프를 차리고 나서 쉼없이 달려왔다. 아니, 쉼없이 달려온 것은 정치판에 발을 내디딘 십수년 전부터였다. 이제 그 마라톤의 다음 목적지까지 10일 남았다. 휴대폰이 울린 것은 그가 다시 안경을 집어들 때였다. 발신자는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였고 그의 기억에 없는 번호였다. 기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인터뷰를 청해올 때는 보통 선거 캠프 사무실이나 보좌관의 휴대폰을 통한다. 누구십니까? 대뜸 묻는 것은 그의 버릇이었다. 나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잠시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집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번호였다. 그리고 어머니 장홍란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다. 격앙되어 있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이 조금 거친 것 같기도 하다. 이 번호는 뭐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옆에 보좌관이나 누구 있니? 장홍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평소답지 않은 느낌이다. 강호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흠, 다행이구나. 그럼 어서 들어와라. 시간이 없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때는 꼭 VIP 승강기를 이용하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이 전화는 어디서 걸어오는지에 대해서 결국 답을 듣지 못했다. 게다가 왜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시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없다는 건 또 대체 무슨 뜻인지. 강호성은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차는 이용하지 않았다.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강호성은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재수없이 접촉사고라도 나면 트집을 잡힐까 두려워서였다. 다행히 집과 선거 캠프 사무실은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영인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가 그의 집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 어머니 장웅란의 말대로 VIP 승강기에 올랐다. 17층으로 올라가 현관 앞에 섰다. 벨을 누르려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실린더를 잡았다. 저항 없이 그대로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왔다. 가끔 이상행동을 보이는 어머니 때문에 아내는 늘 문단속을 철저히 했고 서산댁에게도 항상 당부해왔다.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아내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집안이 온통 정막으로 잠겨있었다. 강호성은 실내와로 갈아신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거실 중앙에 놓인 소파 밑으로 사람 다리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랐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다리, 허벅지 등으로 시선을 옮기던 그는 쓰러져 있는 게 누군지 알고는 크게 당황했다. 여보, 만지지 마라. 강호성의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녹이 띈 장홍란의 목소리였다. 강호성은 뒤를 돌아보았다. 하얗게 질린 장홍란의 얼굴이 시야 가득 들어왔다. 강호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다시 쓰러진 아내를 보았다. 처음 볼 땐 알아채지 못했지만 아내는 머리 뒤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엎어진 상태에서 고개만 틀고 있어 얼굴이 보였다. 강호성은 아내의 코 밑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가져갔다. 희미하게 숨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그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119 버튼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장홍란이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강호성은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다. 장홍란은 강호성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제야 강호성은 어머니의 다른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묻은 피는 이미 껌멓게 변색돼 말라붙어 있었다. 신고를 하고 싶거든. 이거부터 보고해라. 장홍란은 강호성의 손을 뿌리치듯 놓고 소파로가 앉았다. 보조 테이블의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꺼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강호성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꽤 두툼한 서류가 안에 들어있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내용물을 꺼냈다. 거기 적힌 내용은 강호성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젊은 나이로 이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가 정재계에 얽혀버린 모든 비리들이 소상하게 적혀있었다. 더군다나 서린 보육원에서의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호성은 봉투 건면을 주목했다. 수신처는 대민일보사 정치부 담당 기자였다. 이게... 강호성의 중얼거림에 장홍란이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성은 어지럼증을 느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미란이 하고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설명으로 상황 파악은 금세 되었다. 미란이 꾸미는 일을 알고 어머니는 그녀를 설득해보려 했을 거다. 평소 미란의 성격대로라면 반대로 그런 어머니를 설득해 강호성의 자백을 이끌어내자고 했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자 분노하여 어머니는 미란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하필이면 이때 강호성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곧 선거다. 이런 가정불화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흑색선전이 만연한 이때 상대 진영에 떡밥을 던져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지 않은가.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 이것은 범죄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민할 거 없다. 강호성은 고개를 들었다. 장홍란은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정성들여 씻고는 비닐장갑 두 켤레를 가지고 왔다. 그 중 한 켤레를 강호성의 앞에 놓고 한 켤레는 자신이 착용했다. 쓰러져 있는 미란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강호성에게 내밀었다. 문자를 보내 몸에 병이 들어 더 이상 힘들어 살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당연히 문자는 너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베란다에서 던지는 거야.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라는 것이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편지를 남기자니 나중에 있을 필적 감정이 걸린다. 말기암에 걸린 아내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기는 건 어색하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죽이자는 것이다. 이 짧은 사이 거기까지 계획했다는 것에 강호성은 놀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생각에 잠겼던 강호성은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하고는 빠르게 찍어 내려갔다. 송신시키자 자신의 휴대폰에서 문자 수신 알림이 울렸다. 서산때군요. 이 애하고 싸우기 전에 장바오라고 마트에 보냈다. 삼십분? 아니 뭐 이십분 정도 내로 돌아올 거야. 이십분. 장웅란이 그를 재촉했다. 자자자 멍하니 있을 시간 없어. 숨이 붙어 있을 때 해야 한다. 만일 재수 없이 부검을 했다가 사망보다 저 상처가 먼저인 게 밝혀지면 일이 모두 틀어져. 장웅란은 미란의 육체를 넘어 베란다로 향했다. 강호성은 그런 뒷모습을 물끄러움이 보았다. 생 저 강인한 등을 의지하고 살았다. 어머니가 놓은 레일 위로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게 달려서 얻은 자리가 그는 만족스러웠다. 이제 와서 그 레일 위에서 이탈할 수는 없다. 강호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 검은색 줄이 들려 있었다. 강호성은 줄의 한쪽 끝을 다른 한 손에 두 번 돌려 감았다. 어머니. 그의 부름에 베란다로 가던 장웅란이 걸음을 멈췄다. 왜? 범죄는 숨기기 어려울 거요. 너랑 나만 입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강호성은 장웅란의 등 뒤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단숨에 그 줄을 어머니의 목에 감았다. 팽팽히 줄을 당기자 장웅란의 몸이 일거에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심해잖아요. 강호성은 더욱 줄을 강력하게 당겼다. 버둥거림이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은 장웅란의 목을 깊이 파고들었다. 한참의 버둥거림 끝에 몸이 축 늘어졌다. 강호성은 그제야 손에 힘을 풀었다.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미약한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강호성은 손에 감긴 줄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시간이 없었다. 서산댁이 돌아오기 전에 이를 빨리 해치워야 했다. 조급함 이외에는 마음이 아프다는 감정이 전혀 없어서 스스로 의아할 정도였다. 장웅란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강호성이 그녀의 시신을 넘어 미란에게 갔다. 미란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낮추고 미란을 질질 끌어 베란다로 옮겼다. 바깥에서 절대 그의 존재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베란다 창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미란을 세웠다. 장관 아래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미란을 올려 세우는 것은 상당한 힘이 필요했다. 다리 부분을 한 손으로 고정시키고 한 팔을 힘껏 뻗어 미란의 등을 바쳤다. 그녀의 몸이 구부정하거나 목이 외로 꺾인 것은 중요치 않았다. 그의 집은 17층. 일부러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사람은 없다. 행인들은 떨어진 그녀를 보게 될 뿐이다. 강호성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몸을 살짝 들어 아래로 떨어뜨렸다. 미란의 몸을 들 때는 꽤나 힘을 필요로 했지만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운 다음에는 쉬웠다. 후회할 새도 없이 그녀의 작은 발이 강호성의 손을 떠났다. 혹시라도 발견될까? 그는 몸을 납작 엎드렸다. 그 순간 두려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어느 집에서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을 열어놨다면 추락하는 미란이 운 나쁘게도 그런 집 어느 베란다 안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어쩌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행운인가 불행인가 분명 강호성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역시 주미란에게도 불행이 될 것이다. 살아남는다면 어떻게든 강호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공포를 한 번 더 겪어야 할 테니까 절대로 살려두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모두 기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운의 소리가 들려왔다. 꾹! 끔찍한 소리였다. 이어 행인의 비명 소리와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 소리가 하늘을 어지럽혔다. 그는 잠시 머리가 멍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선거를 향한 열정에 몸이 끌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집을 벗어났다. 그대로 두었다면 대민일보에 보내졌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치부가 담긴 서류를 챙겨 나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처음 왔던 그대로 VIP 승강장을 이용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와 웅성이는 소리, 고함 소리 같은 것이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VIP 승강장을 이용해 밖으로 나와 주민들의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임시로 만든 쪽문으로 나가면 주미란의 시신이 떨어진 현장을 지나치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가 반드시 VIP 승강장을 이용하라고 한 이유를 선거 캠프 사무실로 걸어 돌아가며 깨달았다. 바로 CCTV였다. 장홍란은 미란을 아래로 떨어뜨려 추락사로 위장한 다음 문자를 유서삼아 자살로 몰고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강호성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선 안 됐다. VIP 승강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어머니가 준비한 레일을 강호성은 마지막으로 걸은 셈이었다. 다만 그 레일을 어머니와 함께 따라 걷지 않았을 뿐이다. 캠프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강호성은 지친 몸을 의자에 깊숙이 파묻었다. 숨을 헐떡거렸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해서였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급한 걸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잠시 쉴 사이도 없이 그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파쇄기를 작동시켰다. 파쇄기에서 서류들이 모두 갈려나왔다. 서류의 양이 꽤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조급해진 강호성에게는 며칠이나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모든 걸 마쳤을 때 그제야 아직도 자신이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비닐장갑을 벗었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삽시간에 비닐장갑을 쥐고 있던 엄지손가락 끝까지 불길이 치솟아 급히 변기에 던져넣었다. 불은 사그라지고 비닐장갑은 사라졌다. 거뭇하게 둥둥 떠다니는 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강호성은 물을 내렸다. 그 밤 꽤 많은 것이 강호성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간밤에 형사들이 다녀간 뒤 강호성은 호텔에 가서 묵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다.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아내가 자살한 집에서 멀쩡히 잠을 잘 수 없어 바깥잠을 잤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유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기삿거리인 시점이었다. 아무리 비공개를 요구하고 호텔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야기는 어디서 새어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은 어머니와 아내의 사망사실이 자신의 정치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론 내리지 못했기에 현재로선 모든 걸 전부 조심해야 했다. 침대를 벗어나 강호성은 방에 달린 욕실로 들어갔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건 강호성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렇게 해야 잠에 빠져 있느라 탁해진 뇌가 맑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세차게 내리치는 물줄기 아래에 서서 강호성은 어제 만났던 형사에 대해 생각했다. 지신후 경장이라는 사람은 그다지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제 조사 내내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건 서동현이라고 소개한 형사팀장이었다. 끄지죄한 외양에 무심한 듯한 눈동자가 빛을 발할 때마다 강호성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형사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할 이유 또한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선거까지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정보조사에서 야당인 민자당의 후보를 큰 차로 이기고 있다곤 하지만 막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언제나 변수가 생기는 것이 이 정치판이 아니었던가. 강호성은 샤워를 마친 후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깨끗이 말렸다. 장롱을 열어 편안한 홈웨어로 갈아입었다. 아직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은 10년째 지키고 있었다. 잠에 빠져 무의식 상태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였다. 거실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다. 서산댁조차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강호성은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선거 유세가 시작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여론이나 상대 진영의 흑색 선전에 대해 확인할 만한 시간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새벽 시간을 수집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선거 유세나 선거 판도 분석 등에 관해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정치인, 가족, 살해 세 단어를 띄어쓰기해서 입력했다. 역시 별다른 것은 검색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의 정치인이 기독교 박해 금지를 주장해 가족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검색됐을 뿐이었다. 아직 기자들은 냄새를 맡지 못했을지라도 어제 경찰 수사 때 구경꾼들이 꽤 있어서 신경이 쓰였던 건 사실이었다. SNS가 활성화된 지금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곳은 요세나 다름없는 곳이라는 걸 깜빡했다.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이곳 주상복합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남의 사생활도 보장한다. 이런 일이 웬만해서는 새어나가지 않는다. 대신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투신자사라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의 글이 몇몇 눈에 띄기는 했다. 아내의 시신이 떨어질 때 도로변을 지나다 목격한 행인들인 모양이다. 정치인 가족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테니 특별히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시간을 확인하니 어느새 새벽 6시였다. 들어오라고 대답하자 약간의 틈을 두고 문이 빡금이 열렸다. 서산댁이 우유가 담긴 유리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강호성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턱을 괸 채 서산댁을 응시했다. 그의 눈길을 슬슬 피하는 서산댁은 아직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 서산댁은 아내와 사이가 좋았다. 아내는 친정부모도 없는 사람이었다. 서산댁과는 하루종일을 붙어있고 둘 모두에게는 이 집의 약자라는 공통분모도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서산댁이 위로해 주니 많이 의지가 된다고 했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다. 충격이 컸죠 서산댁 사장님께서 저만 하시겠어요? 서산댁의 목소리는 들릴듯 말듯 아주 작았다. 서산댁도 알겠지만 나는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나저나 서산댁한테 정확히 물어볼 게 있어요. 숙였던 고개를 치켜드는 서산댁의 얼굴 위로 의아함이 스쳤다. 어... 서산댁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뭘... 이 집일 말이에요. 서산댁이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강호성은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다. 머뭇거리던 서산댁이 느릿하게 말했다. 이번에도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저야 사장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계속 일하고 싶지요. 대우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 대답에 강호성이 미소지었다. 미소를 본 서산댁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순간 강호성의 입가에 띈 미소가 싸늘함으로 변모했다. 계속 있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거예요. 예? 곧 언론이 떠들썩하겠죠. 내가 나간 뒤에 기자들 몇 명이 서산댁하고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예상 질문을 말해볼까요? 강호성 씨와 아내분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뭐 아무거라도 좋으니 뭔가 말씀해 주시죠. 강호성 씨는 사고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등등등. 강호성은 서산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서산댁이 앞으로 그러모은 두 손을 맞잡고 꼼지락거렸다.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사실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아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치의 말실수가 큰 꼬투리를 잡는 게 이 바닥이에요. 뭐 물론 내가 잡힐 꼬투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가족 간의 트러블도 그들은 꼬고 꼬아서 스캔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내 아내가 그랬고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을 끝맺음과 동시에 강호성은 서산댁이 이 룰을 어긴다면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입이 없는 것처럼. 응? 알았죠?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산댁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도망치듯 서산댁이 나가고 난 뒤 강호성은 서산댁이 들고 들어왔던 우유를 마셨다. 고소한 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이번 사건은 죽음을 앞둔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안타까워하다 못해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으로 일단 낙지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호성은 어머니와 아내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하기로 했다. 아무리 자살이 확실하다고 쳐도 유가족으로서 그들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의혹 역시 남기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세간에는 더 안타까움으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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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